안녕하세요. 배우 김철수입니다. 고맙습니다. 데뷔는 20살이지만 처음 연기는 고1 때 예고에서 친구들끼리 놀면서 하면 되니까 그냥 학교 다니면서 노는데 조명이 되게 따뜻하네? 라는 걸 초콜릿 때 딱 느꼈어요. 박수 소리가 되게 심장을 막 울린다. 눈! 눈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근데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선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눈은 완전 아버지랑 완전 달랐거든요. 되게 감사해요. 아버지의 눈을 잘 뭉겨주셔서 진짜 안 지네요. 사진은 이게 또 작가님이 찍어주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. 근데 연습은 꽤 많이 해봤던 기업이 있어요. 하늘 요즘에 엄청나게 예쁜 하늘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찾더라고요. 근데 안 담겨져요.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좀 편했는데 라이더스로 점점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더 편해지는 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재미있고 또 말 안 해도 좀 속마음 잘 이해할 수 있고 배려가 일단 들어온 적으로 있고 제일 중요한 소신이 있는 분들 같아요. 되게 자기에 대한 자존감, 소신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데 제 주위 사람들도 다 그게 다 확고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말했던 소신인 것 같아요. 부끄럽지 않게 사고자 하도록 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 세상을 바라볼 때의 가치관 같은 거가 좀 정직하게 올곧게 단단하게 좀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꽤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나는 세상 신나는 배우다. 네, 지금 오늘 촬영했는데요. 참 즐겁게 촬영했고 앞으로 여기서 신나게 한번 세상 신나고 재밌게 하고 싶어요. 네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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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